소속사와 분쟁 중인 걸그룹 5050의 멤버 중에서 키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소송을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돌아왔습니다. 동시에 어트랙트에서 키나에게 붙여준 법무법인은 신원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변호사의 기업 자문 및 소송 대리 경력을 살펴보면 스타크루인트 어트랙트가 적혀있습니다. 때문에 전홍준 대표가 키나에게 해당 법무법인을 붙여준 것이라는 추측이 바로 생겨난 것인데요. 또한 해당 변호사는 현재 한국연예제작가협회 고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연재협은 키프티 사태가 시작되던 초반부터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의 편에 서서 이 사태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자문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음저협은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며 저작권 지분을 95.5% 갖고 있는 안성일 대표의 자금주를 끊어버렸죠. 전적으로 나머지 멤버들과 더기버스를 적대시하는 법무법인이 키나의 뒤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 역시 얼마 전 법무법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해당 법무법인으로부터 손절을 당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안성일 대표는 법무법인 화우를 선임해서 경찰 수사를 대비해 왔습니다. 해당 법무법인은 대한민국에서 7대 법무법인 안에 드는 대형 로펌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이곳에서 법무법인 윈수라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가지 방면에서 화우가 안성일 대표 사안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안성일 대표를 둘러싼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학력 위조, 템퍼링 등 그의 과거 경력 여러가지 제기된 문제들이 자료를 통해서 사실로 드러났죠. 또한 템퍼링 관련해서도 녹취, 사톡, 메일 복구까지 안성일 대표에게 불리한 자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화우 입장에서도 사안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 안성일 대표의 사건을 맞게 된 윈수는 어떤 곳일까요? 먼저 전홍준 대표가 선임한 광장과 비교해보았을 때 광장은 동종업계 순위에서 1, 2위를 차지하지만 윈수는 5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순위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티즌들이 이보다 더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바로 윈수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이곳에는 H 변호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 얼마 전 스스로 세상을 떠난 유튜버 김용호와도 연관이 있는 인물로 꽤 좋지 않은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20년 세상을 등졌던 배우 오인혜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인혜, 김용호 그리고 H 변호사까지의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시간을 거슬러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오인혜는 파격적인 드레스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상체가 훤히 드러나는 오렌지색 드레스를 입어 엄청난 화제를 모았죠. 당시 무명이 길었던 오인혜는 파격 드레스를 통해서 사진 한 장이라도 찍히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드레스를 입었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당시 기자였던 김용호는 오인혜에게 단독기사를 써주겠다고 접근했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만 김용호는 처자식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인혜를 애인으로 두고 7년 동안 만나며 출장, 여행, 술자리 등 여러 자리에 동행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인혜가 배우로 좀처럼 허락하지 못하자 김용호는 오인혜에게 유튜브를 해보라고 권했고 안타깝게도 이마저도 관심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인혜가 부담으로 느껴졌던 것인지 김용호는 h 변호사에게 큰 여배우 한번 만나보라며 소개를 시켜줍니다.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오인혜는 h 변호사와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각이 없었던 것인지 h 변호사는 오인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인혜는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h 변호사가 자신을 몸뚱이로 부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후 자신의 sns에 보고 있겠죠? 절 몸뚱이 하나라고 표현한 그분 끝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워딩이 아니라고 하며 절 끝까지 왜 사랑한단 말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이건 범죄입니다. 끝까지 오만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건가 봐요. 저도 슬프네요라는 글과 함께 h 변호사를 태그하고 이후 이미 숨이 멎은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이후 김용호와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한 남성이 김용호에게 오인혜는 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묻자 김용호는 바로 자의 x 라고 명랑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용호는 내가 h를 이네한테 소개시켜줬어 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튜버이자 정치평론가 변호 씨는 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하필 골라도 평범하지 않은 곳을 고른 안성일 대표인데요.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화후에서도 포기한 사건을 과연 어떻게 끌고 나갈까요? 유유상종이라는 단어가 절로 생각나는 현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또 변화할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